자, 같은 농장인데요. 같은 농장인데, 같은 농장에서 나온 물건이에요.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. 뭐 전체적으로 다 소나무만 찍어서 그러는데, 소나무 아닌 것들도 아주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. 이런 거 보니까 부영, 부영, 부영 소나무라고 하거든요. 뭐가 나오든, 뭐. 꽤 크네. 목대도 좋고. 이거는 훈련목이잖아. 훈련목. 파이트로. 보험. 이렇게 이런 것이 많아요. 조영이 보다는. 자, 한번 보시죠. 조영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나무잖아요. 산에서 자란 것들이니까 저렴한 소스는 통신에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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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